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음식을 마실게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제 집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겠습니다. 처음에는는 네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맛있어 ㅠㅠ 너무 맛있어서 나는 정말 맛있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저는 그냥 먹으면 정말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아.. 이게 그냥 다 먹어야지 근데 이 녀석이 잘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었죠 제가 지금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쫀득쫀득 달콤한 맛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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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짜파게티는 아주 맵고 영상으로 봐주세요